최근 김정은 사망설과 건강 이상설을 내세워 뉴스에 중심에 섰던 인물 태영호. 그는 김정은이 죽었을 확률 99%, 최소한 자신의 두 다리로 걸을 수 없는 상태라는 단정적인 말을 했다가 건강 문제 없이 나타난 김정은의 모습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권 시절 북한과 영국에서 지은 범죄로 인해 북한의 범죄인 송환 절차가 진행되자마자 망명을 신청합니다. 영국 정부, 미국 CIA 그리고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조에 의해 그는 한국에 성공적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3년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강남갑에 출마하여 당선이 됩니다. 빨간 옷만 입으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서울이 tk지역 강남의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당선되는 것이 그다지 낯선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그가 국회의원이 된 상황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역사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그에 관한 범죄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음주운전 사실만으로도 출마 포기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데 그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를 쉽게 덮을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은 북에서 출간된 거짓과 진실이라는 책에 서술된 내용을 탈북자인 김 련희 씨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태용호의 첫 번째 범죄 혐의는 성년과 미성년의 강간입니다. 태용호는 북한의 한 지방에서 평양으로 온 신종심이라는 여성을 호텔로 유인해 강간합니다. 북한의 호텔은 외국인이나 고위공직자, 당간부가 아니면 평범한 개인이 갈 수 없는 곳이기에 그 여성을 호텔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강간제를 저지릅니다. 또한 대동강변에서 만난 중학생을 호텔로 유인해 환각제를 먹이고 강간하게 됩니다. 태용호의 두 번째 범죄 혐의는 보고서 표절입니다. 태용호는 북한의 내무선 근무 당시 덴마크 등 유럽학연 외교관 선발에 지원하여 영국 공사관에 발탁됩니다. 이때 그는 마치 자신이 열심히 연구한 것으로 위장한 논문을 제출하는데 그 논문은 박준호라는 사람이 보고서라는 것이 후회에 밝혀지게 됩니다. 태용호의 세 번째 범죄 혐의는 공금 횡령입니다. 태용호는 영국 공사 시절 자신의 월급이 900달러 정도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는 그 정도의 돈으로 영국의 중산층 수준의 생활을 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900달러는 한국 돈의 가치로 약 110만원 정도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세계의 주요 선진국에서 900달러 혹은 110만원 정도의 돈으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용호가 영국에서도 상류층만 이용한다는 고급 골프장을 내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습니다. 판공비로 다닐 수 있는 건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월급이 110만원인 사람이 판공비를 받아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태용호는 망명하는 과정에서 5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원이 넘는 돈을 소지하고 있다고 미국 CIA에 진술합니다. 그리고 21대 총선이 재산 등록해서 18억원이 넘는 재산 신고를 합니다. 북한에서 받은 110만원의 월급으로는 모으기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또한 입국 4년도 안 된 사람이 한국 실정도 모른 채 축적하기에도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결국 그의 18억원이라는 돈은 북한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일부를 탈북민의 정착금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내에서 사용하는 생활비를 감안할 때 그의 재산 충적은 결국 북한의 공금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이유입니다. 태용호의 네 번째 범죄 혐의는 변태 성욕과 마약 복역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공사의 직책으로 외교관 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도 고급 골프장 뿐만 아니라 힐튼 호텔과 같은 고급 호텔을 자주 이용합니다. 한두 시간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2, 3회간 반복하는 핑계를 대면서 며칠 동안 호텔 숙소에 머무르기도 하는데 몇 명의 여성과 함께 집단 성교를 했다는 혐의까지 적용됩니다. 그가 마약으로 여성들을 유인해서 집단 성교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유입니다. 태용호의 다섯 번째 범죄 혐의는 국가기밀누설입니다. 북한에서 그를 송환하려 했을 때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기밀누설, 공금 횡령, 마약 복용, 그리고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였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의거 영국 정부는 태용호를 북한에 넘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CIA와 협의 후 태용호를 한국 정부로 보내버립니다. 이는 결국 영국 정부가 태용호에게 북한의 기밀누설을 돈으로 매수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태용호가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국가기밀에 대한 부분이 외교 문제로 발전될 수 있음을 눈치채고 영국이 태용호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자초한 것입니다. 한편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 썬데이 익스프레스는 이와 같은 태용호의 범죄 혐의와 한국으로 망명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한 기사를 2016년 8월 18일자 스티븐 에반스 기자를 통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으로 망명한 태용호는 신천지와 깊은 관계를 맺으며 2018년에는 천지인상이라는 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천지인상은 신천지가 실질적인 소유주인 천지일보에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국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태용호가 신천지와는 어떤 관계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북한의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지금도 국정원과 경찰이 철저한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태용호가 스스로 신천지라는 단체를 알고 찾아갔을까요? 지금도 국정원의 공작정치는 어떤 방법이로든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짙은 상황입니다. 이런 태용호가 과연 국회에 들어가서 국방위원회나 정보위원회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가의 기밀이 통째로 흘러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연 국회의원 태용호를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국민의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서정우였습니다.